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주신다면 아무래도 올라오는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다 봐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틈틈이 여러분들 종목들을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속도를 내서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해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견해는 제가 여러 번 밝혔죠. 저는 시장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기는 아니다. 사야 될 기회도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0.9%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01% 정도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가 지지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시장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가 이 단어지 않을까 싶어요. 선반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즘에 정말로 흔히 말해서 개나 소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선반영이다. 뭐만 하면 선반영이다. 주식은 선반영이다. 지금 증시에 선반영 됐다. 뭐만 하면 자꾸 선반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에서 나왔던 어원이 있어요. 탈룰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 좀 알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린다면 영화에서 썰매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야 이 썰매 이름 뭘로 할까? 라고 했더니 탈룰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정말 매춘부 이름 같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야 우리 어머니 이름이야. 그러니까 야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탈룰라라고 하는 게 어쨌든 부모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모님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야 정말 매춘부 이름 같다고 했다가 부모님 이름이라고 하니까 야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라고 태도를 바꾸죠. 증시가 왜 안 올라갑니까? 선반영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증시가 왜 올라갑니까? 선반영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왜 떨어집니까? 선반영입니다. 그렇구나. 전부 다 선반영만 하면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선반영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있고 선반영을 되게 자기 방어술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증시가 밀려내려가는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선반영이 이미 됐으니까 충분히 다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가 선반영 되어온 거죠? 어디까지 선반영이 된 건가요? 금리가 지금 정책금리를 2%대나 3%대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0.5%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거 반영시킨 건가요? 아니면 3%까지 다 반영을 시킨 건가요? 뭘 반영을 시켰길래 자꾸 선반영, 선반영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는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반영이 됐다고 칩시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0.5%가 반영이 됐든 0.7%가 반영이 됐든 1%, 2%, 3%가 반영이 됐든 뭐라도 그냥 반영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좋은 건 아니겠네요. 아니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시에는 안 좋은 거겠네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지금 선반영 다 했으면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가? 아니면 지금 0.5% 올린 것만 반영을 시킨 건가? 거기에 대한 해답도 정확하게 한번 줘보시죠. 근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을 겁니다. 그냥 선반영을 되었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라고 위로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자꾸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선반영이 될 건지 맞춰봐라고요. 뭐가 선반영이 될 건지 앞으로 예상을 해보라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런 예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 예상을 하는 걸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욕먹을까 봐요. 전문가라는 직업은 맞추는 직업은 아니에요.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어느 길이 제일 확률이 높을까를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을 여러분들께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걸 맞췄다 안 맞췄다라고 비아냥 걸리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에게 안 좋아지는 경제방송이라든가 증권방송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려고 한다면요. 사실 전문가들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역시나 훌륭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투자고지 항상 해드리잖아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항상 한다 말씀드렸죠. 왜? 금리 인상 선반영 안 됐다. 이제 시작이다.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쯤부터니까 지금부터 하락세가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이 점전히 점전히 계속해서 될 거다.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선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언제요? 저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로 언제 올 건가라고 했을 땐 2023년이나 4년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왜? 선반영이 될 거니까. 이런 게 선반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2023년과 4년은 저는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봐요.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밟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연준 스탠스 때문에 아마 2023년, 4년이 굉장히 괴로운 해가 될 거고 그게 반영이 되는 게 증시니까 2022년과 2023년 초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그게 선반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선반영이라는 말이 모든 걸 다 회피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감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증시는 아직까지 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지금 선반영 됐으니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너무 믿으시고 판단을 하지 않고 너무 믿으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역시나 찝찝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개인들이 잘하는 개인인지 못하는 개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들은 단합이 안 되죠. 결국 중구난방으로 자기 종목만 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린다든지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의기투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무리 들어와봤자 지수 방어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을 연속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달아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지수가 방어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수고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산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시장의 심리는 개인들이 사고 있는 시장이구나. 그러면 그 개인들은 못하는 개미일까 잘하는 개미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못하는 개미들만 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사게 되면 세력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개미 좋으라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개미 좋아라고 주가를 끌어올려 줄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 주가는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경제가 침체가 되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치솟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이쯤 올라왔으니까 됐다라는 그런 막연한 주먹구구식의 해석과 분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차트를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빠질 때가 됐다 이제 많이 올라왔지 않았느냐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너무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던져놓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똑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나 이럴 때랑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나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공부를 하고 채워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훌륭한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힘들 겁니다. 주가가 빠져내려가니까 많이 내려와 있죠. 그거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연결되어 있는 전화부터 한번 한번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1동 제약. 1동 제약이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4만 9천 8백원에 30%요. 4만 5천 8백원에 30%요? 4만 9천 8백원. 4만 9천요? 8천요. 예, 예.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예, 물전집입니다. 물타기 하셨어요? 예. 일단 최악의 선택이에요. 물타기라고 하는 부분들, 추가 매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복매매라는 게 있고요. 은복매매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복매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1동 제약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온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오기 전에 저 바닥을 기어다닐 때 모습 있잖아요. 예. 저럴 때 이거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사가지고 기다려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우리는 은복매매라고 보통 편의상 부릅니다. 양복매매는 뭐냐면 올라오는 걸 보고 나니까 올라오는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올라갔을 때 이득을 내는 그런 방법을 양복매매라고 보통은 불러요.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98% 정도는 양복매매를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너무나 양복매매를 많이 하고 있고 경제방송을 틀면 유튜브를 틀면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화려하잖아요. 급등을 했으니까 뭔가 좀 혹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화려함 때문에 이런 데 많이 취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서 뭘 잘못했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양복매매의 생명은 손절입니다. 추가매수가 아니에요. 양복매매를 했으면 급등한 거 잡았으면 추가매수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손절을 기본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내가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구나 아주 허허벌판이지만 재건축 되겠다 재개발이 되겠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야 시세가 나오네 그러니까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힘의 논리에 싸워 들어간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그래서 양복매매는 이동평균선을 보기도 하고 보조지표를 보기도 하고 거래량을 보면서 캔들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갔네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지 기업이 좋고 나쁨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힘을 이용해서 수익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매수 하는 것은 최악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저점을 잡으셔야 돼요. 어디로 잡던지 간에 그건 시청자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절대적인 기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4만 8천 원이 나름의 최근의 저점이기 때문에 4만 8천 원 저점 잡으셔도 되고요. 내가 4만 5천 원을 보고 싶다면 5천 원을 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그 아래까지 난 여유가 있어. 난 내 계좌가 조금 손실 나더라도 참을 수 있어라고 한다면 4만 2천 원까지 보셔도 좋은데 사실 단탄을 짧게 손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생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4만 8천 원 정리하는 게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좋고 나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4만 8천 원 무너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정리했다가 실력을 키워서 다시 한 번 덤벼보시든지 아니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치료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그냥 속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속아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트를 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거 내용 같은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개념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드리지만 치료제니 기업이 좋니 돈을 버니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냥 딱 기술적 차트 분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농심이요. 어떤 거요? 농심. 농심이고요. 매숟가락 비중이요? 20% 20%고요. 30만 6천 원. 30만 6천 원, 20%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사월에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는 없고 그냥 샀어요. 이유는 없고 그냥 사셨어요? 평소에 농심 라면 많이 드세요? 아니요. 잘 안 먹었습니다. 안 먹어요? 그럼 투자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평소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시면 돈이 벌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종목을 어떻게 사든 간에 내가 잘 모르고 계획이 없으면요. 물려기게 되고 물렸을 때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버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손절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냐 없냐 그리고 계획이 있냐 없냐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에 어떤 계획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목을 아무리 상담을 해봤자 손실날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계획이 있어야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내가 이거는 버티도 되는 떨어짐이구나. 내가 나름 이렇게 기다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괴롭고 무섭고 지금은 두렵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계획도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사면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는데 아니니까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아닌가요? 괴롭지는 않고요. 그냥. 괴롭지는 않고요. 그냥.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지만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자꾸 이렇게 변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괴로운 거잖아요. 물려있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어딘가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지 않으면 또 답답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미치겠고. 그러니까 딴 게 손이 안 잡히니까 또 전화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괴로운 게 맞아요.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식 때문에 지금 뭔가 꼬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농심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거든요. 왜? 싸게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싸게 많이 사는 게 왜 좋습니까? 나중에 올라갈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올라갈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도 좋고 내려갔다 올라가도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려가도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라리 그냥 27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냥 화끈하게 더 사버리면 되는 거지 겁먹을 것도 괴로울 것도 없다고 그냥 나가서 나들이를 다니면 되는 종목을 사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식음료 파트는 저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식량난 이야기가 올 연말 내년 내후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량 관련 주는 저는 상승세 대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 갖고 있으면 되는 자리고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네. 장기 투자로는 정말 적합한 종목인데 약간 빠졌을 때 이렇게 1위 1위 하거나 괴롭거나 언제 사야 되지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실 거면 사실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저는 이 종목은 27만 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전혀 걱정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27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때 돼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되고 그전까지는 추가 매수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삭제해야 된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상승세 나와서 34만 원까지 간다면 그냥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면 된다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EC 3550원에 7% 어떤가요? KEC KEC 3550원에 5550원에 7% 7%요? 네. 지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추모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답 드린 거예요. 네. 현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그 기준은 뭘까요? 아, 이거는 좀 실적도 괜찮아진 것 같고 방향이 바뀌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바뀌어 있는 것 같으세요? 완전 좀 우상형으로 바뀌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네. 왜요? 차트를 봤는데 그럴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보이는데 네.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더 내려가도 저는 3천원, 2,900원, 2,800원에도 추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담은 사실 답은 정해져 있고 저는 대답만 해드리면 되는 거네요. 아니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머릿속에 뭔가 다 답을 정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나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봤어. 한번 봐봐. 내가 잘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엉터리인데요. 이거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와 있고 우상형이 끝나고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우상형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라고 봐야 되는 자리는 2020년 초입부 정도라든지 아니면 2021년 말 정도에서 우상형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세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갖다가 밑으로 빠지면서 고점이 내려가면서 힘 빠져가지고 힘 딸려가지고 질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더 사겠다고 하셨고 그걸 우상형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으시고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만큼 올라온 거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실적이 지금 좋아졌으니까 더 가지 않을까라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 목차만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게 될까요? 수학의 정석을 제대로 읽어보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정말 많이 이렇게 겪어봐야 되는데 이런 제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요즘 시장은 투자자들이 헛똑똑이가 많아졌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아는 건 좀 많아지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자랑 이렇게 제가 남자니까 이성과 눈이 3초 정도 마주치면 키스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인과 이렇게 3초 정도 눈 마주치면 키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3초 마주치니까 에라이! 내 딱 키스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 범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분위기 다 잘라버리고 그냥 우상향 실적 좋네 사야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요. 뭘 하면 안 되는지부터 먼저 깨달으시면 그게 훨씬 더 도움돼요. 뭘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건 절대 해산 안 되는 자리고 사면 안 되는 종목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저점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다가 그 점을 지금 무너뜨릴까 말까 고민되고 있는 정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자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는 우리는 안 사요. 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사서 여기서 뭔가 무슨 부경화가 생기겠습니까? 물리는 일밖에 안 남지. 무너지면 그죠? 안 무너지는 거 보고 사도 되는데 그걸 지금 먼저 사버렸기 때문에 추감해서 고민을 하는 건 내가 샀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손실이 지금 15% 이상 나고 있으니까 추감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 빠졌으면 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부모님한테 어릴 때 잔소리 들을 때 엄마 이 정도 했으면 잔소리 그만해도 됐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얼마나 버릇이 없어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있는데 엄마 됐다 그만해라. 나 이제 잔소리 많이 들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투자죠. 사실 이 종목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올라갈 거였으면 여기서 꺾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꺾여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점이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으면 더 갔겠지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밀려 내려갔겠지요. 그래서 저는 내려갈 자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추감해서는 안 된다. 이 종목은 역시나 손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좀 단기적으로 관점을 잡고 잘하시려고 한다면 3,050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2,700원 자리를 손절 날인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로 했을 때는 2,900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열이 가도 저리 가도 여기로 가도 절로 가도 다 손절이에요. 이 자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손절이 맞고 반등이 나오면 바로 본들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 추감해서는 고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볼게요. 공부를 좀 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항상 지연하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NL 4만 6천은 20%에요. 방금 상담 들으셨죠? 네.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은요.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 돼요. 올라가려고 하면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면 걸어가겠지 밑으로 질질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하면 고도가 점점 높아지지 올라갔다가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락하는 거 아닌가 저거 지금 착륙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차트를 보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차트 한번 뛰어볼게요. 차트를 봅시다.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가는 분위기로 보여질까 내려가는 분위기로 보여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올라갔다가 힘 빠졌네라고 보여지거든요. 올라갔다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구나 힘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힘을 모으고 있나 보다. 그런데 여기가 안 모이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니까 힘 빠져서 내려가는 자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갈 자리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비중을 많이 싣고 추가하면서도 함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려도 되고 물릴 수 있어요. 물릴 수 있고 물려도 돼요. 왜? 물렸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물려 있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수익 내서 나오면 그거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했을 때 성공이잖아요. 수익 내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잘 나올 수만 있다면 사실 여기서 1차 매수가 실패해가지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괴로운 일까지는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물리는 건 상관없는데 저는 물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자꾸 추가 매수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직까지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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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참아가지고 그래도 또 안 될 때 뺨까지 때려가지고 참아가면서 안 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한 대만 좀 때려도 하면서 맞아가면서 좀 참아야 돼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게 추가 매수라는 머릿수에 좀 치워버리세요. 추가 매수라는 단어 자체를요. 그냥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가 이건 추가 매수 하면 이거 안 하면 진짜 이건 너무 안타까운 기회인 것 같다 싶은 그런 날이 와요. 그런 게 딱 보여요. 그냥. 그런 날이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뭐 냅다 그냥 좀 빠졌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TNL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실적이 나쁘거나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하고 있는 업종 자체도 의료 기술이라든가 의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정부에서 의료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분명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내려가면 베스트긴 한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준다면 버티는 거 한참 더 보고 난 다음에 추가하면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자리 잡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비중이 20%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3만 5천 원 무너질 때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 많이 사는 것보다 이런 거 한 종목 비중 많이 실어가지고 수익 내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가면 차라리 3만 원 이하 때 2만 5천 원 때 여기서 자리 잡을 걸로 보여지니까요. 적이 왔을 때 비중으로 50%까지 늘려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뒤에 상승을 노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추가하면서 했다고 해가지고 수익 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올라갈 걸 생각하고 매수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내 매수가를 많이 낮춰놓기만 한다면 어쨌든 수익 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이 종목이 1원까지 내려가면 내가 1원까지 매수값을 낮출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리는 적적 수익일 겁니다. 맞잖아요. 1원부터 어디서 더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NL이라는 기업 자체를 저는 산 거 자체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셨고 지금은 손절보다는 추가하면서 좀 더 유리한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기 앞서가지고 우리 또 강연회가 있잖아요.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언제 열리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정보들은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점 그 점 명심하시고 저희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상담 채팅도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팅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체크해볼 텐데요. 코리아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리아나 뭐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4,475원에 사셔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눈물도 흘리고 계시는데 일단 코리아나를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밀려내려간다. 사실 뭐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빠져내려가겠죠. 지금 코리아나 같은 이런 기업들도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했을 때 저는 뭐 그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도 저는 나쁜 기업은 아니라 나쁘다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리 포시핑 놔두고 왜 자꾸 이런 거 사시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급등 나오니까 따라 붙으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사실 이 종목은 이제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될 텐데 화장품 섹터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용주들은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요. 당연한 풍파 속에 뛰어들었으니까 소용들이 휘말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면 정말 목숨도 잃을 수가 있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정신만 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한번 튀어오를 겁니다. 그때 본든 찾는 게 좋고요. 여기서 제가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것은 추가 미수 단어를 머릿속에 잊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잘못 꼬였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다가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본든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끝없이 내려가네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끝없이 내려가는 자리를 사셨겠지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만 8,900원에 사셨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점 깨지면 손절입니다. 저점 깨지면 손절하세요. 저점 깨지는 종목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저점은 아래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위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위쪽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로비 1층에서 본다면 저점은 1층 바닥이겠죠. 근데 50층에서 본다면 50층 바닥이 저점일 거고 31층에서 본다면 31층 바닥이 저점일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그 다음 층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요. 1층에 이렇게 머물고 있던 기업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층수가 높아진 거죠. 근데 2만 8,000원 자리를 딱 보니까 얘가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세력이 그런 건지 외국인이 그런 건지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는 건지 뭐 어디 뭐 어디 게시판이 올라왔는지 뭐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2만 7, 8,000원만 되면 올라옵니다.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손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서 들고 있는 거 자체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락세로 내려가는데 그 다음 저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당장에 예상이 되는 자리는 2만 8,000원 정도 때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바닥 잡을 때 됐죠. 1만 7, 8,000원 된 것 같으니까요. 지난 정보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리 잡고 나면 그때서야 여기서 횡보를 할 거다. 그러니까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올라오지 않을 종목을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횡보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올해 말쯤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상담을 해주신다면 그때 상담은 가능한지 체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석유 18,600원에 비중 한 25% 정도 실현했는데요. 18,600원에 한 두 달 좀 더 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간 이유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제가 그때 겪어봤는데 그때 상황이랑 인플레 구간이 물론 전쟁하고는 좀 다르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분명히 원자재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원자재들하고 앞으로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혹시 좀 잠으로 고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전화 드렸어요. 그 질문이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 잘 모르고 계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저한테 한 3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강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정세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원유 움직임과 원자재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율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강의해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움직이는데 금리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금리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게 된 그 가장 큰 변화가 생겼던 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도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와요.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인데 상당히 복잡하게 다 엮여있는 질문이어서 그냥 지금 그 내용들을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이런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모르구나 라고 저는 답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구나 그냥. 그런 걸 복합적으로 지금 분석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아, 이렇게 사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뭐 기껏해봤자 한 분에게 5분 정도밖에 시간을 못 쓰는데 5분 동안 강의가 안 돼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 것 자체는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즉석복권을 사러 갈 건데 당첨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네, 저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석유가 급등이 나왔다 해서 한국 석유에게 좋은가? 유가가 올라갔을 때 애들한테 되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정유주라고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주에게 일순간 좋아요. 좋은 건 맞아요. 당장은 좋은데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당장은 마진을 많이 낳는 게 좋지만 시간이 좀 이게 고착화가 되어간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했을 때 장기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당연히 그건 안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게 지금 일순간 좋아진 걸 가지고 또 샀었단 말이죠. 장기로 보면 안 좋은 게 맞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그러니까요. 당장만 한두 달 안에 결론날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청자님 생각하고는 그렇지만 한두 달 안에 판단이 결론날 게 아니라고 보여지겠지만 그게 저는 한두 달 안에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랑 물가랑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복잡해요, 설명드리기가. 그래요? 지금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시장님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이해시켜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음 상담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수는 없고요. 궁금한 건 되게 많으실 거고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닌데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훨씬 더 공부 많이 했을걸요? 그렇겠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기술적인 흐름,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 단순 흐름만 생기고 변동만 생기고 끝자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냥 오버슈팅으로 보는 거지 그게 어떤 석유가가 올라가니까 앞으로 더 좋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품절주의인데다가 매수세가 몰리면 급등한다는 그런 원리 그러니까 한 방이 있다라는 그거 말고는 그냥 이 자리는 사실은 끄트머리에서나 갖고 노는 기술적 반등 완전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 단탈하셔라. 단탈하실 거면 차트 자리를 잡고 손절 라인 정하고 어떻게 올라가면 팔지를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만 6천, 1만 7천 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2만 2천 원 올라오면 수익 내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TYM은 2,250원에 10% 들고 있어요. 그런데 반을 이 앞전에 3,500원에 반을 팔고 나머지는 들고 있는데 오늘 좀 빠락하게 제가 반을 남겨놓은 거는 좀 더 밑으로 더 조정받았을 때 반 팔은 거를 좀 다시 살까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실적 서프라이즈는 나오긴 한데 좀 전망하고 대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전망들이라서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주가가 이미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실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영업이 역대 분기 실적이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네, 여러 직업 전에 밟혀서 알겠죠. 그러니까 주식 이거 지금 검색해갖고 이거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알 수 있겠네요. 시청자님도 알고 옆에 있는 옆집 사람도 알 거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TYM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요, 이 정보로는? 아니, 이제 그거는 발전한 거고 네, 그거는 모른다고요? 발전한 건데 이제 실적이, 이제 가격이 지금 현재 실적이 돼서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음, 조금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게 되면 자만에 빠지게 되고요. 내가 생각한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 왜 하게 되냐면 제가 그런 생각하다가 망했거든요, 쫄딱.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 그거에 빠져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이거 운이 좋아서 수익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도움이 돼요. 시청자님 인생에 앞으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거는요. 좋아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사람들을 팔지 못하게 만들어요. 최근에 3,500원으로 왔을 때 절반 판 건 진짜 잘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더 사겠다. 이걸로 끝장을 보겠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속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미리 들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팔고 싶을 텐데 손님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사줄 사람이 있어야 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1,000원, 2,000원짜리, 1,000원, 2,000원, 1,500원짜리가 지금 3,500원이 됐어요.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이유를 들먹거리는 거죠. 어떤 이유요? 야, 실적이 좋지 않냐? 그러면 어때요? 아, 그럼 3,500원에 사도 되겠네. 그래 인마, 더 사, 더 사, 더 사. 앞으로 6만 원, 6,000원, 8,000원, 9,000원까지 갈 거야. 더 사란 말이야. 이렇게 부추기면 어때요? 그러면 3,500원이 뭔 문제입니까? 사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옆집 아줌마,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그리고 시청자님도 어때요? 절반 팔았으면 또 사고 싶어지고 안 팔고 싶어지고 토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못 팔고 더 사게 만들고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예요. 주가가 좋아서, 기업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좋다는 이야기로 마케팅을 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건 지금 약간 고점에서 해봐서 운이 좋아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들의 계획과 시청자님의 매수 타이밍이 어쩌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져서, 그 기회가 맞아떨어져서 수익이 난 거지 지금 여기서 뭔가 내가 잘했다,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혹시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익절가을 정하셔서 3,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정리하셔라. 반등 나오면 다시 3,700원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고점입니다. 반등가 3,700원이요? 네, 반등 나오면 그냥 3,000원 이상에서 언제든지 매도하시면 이거 아주 좋은 매매를 하셨고 이걸 토대로 제가 말했던 원리를 한번 이해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해 못하시면 앞으로 지금 수익 난 거 몇십 배 이상을 주식시장에서 날리실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거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이고요. 네, 이걸 처음에 8만 2천 원에 타가지고 물을 조금 타가지고 지금 8만 원 만들어놨거든요. 8만 원의 비중은요? 지금 40% 돼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네, 지금 추가 매수도 함부로 하셨고 비중도 지금 8만 2천 원에 매수하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점에서 하셨는데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 낮춘 게 고작 8만 원이라면요. 이건 지금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함부로 사용을 하셨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시면서 주가를 8만 원. 그러니까 2천 원 꼬작 내리겠다고 지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엄청 물려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손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추가 매수는 진짜 우리한테는 일생일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날리면 난 이제 끝난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 기회가 날아가면 난 끝이 난다 했는데 함부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비중이 많아지면 시청자님께서 매수가를 조금 극적으로 내려보려면요. 이제 매수하신 만큼 사시는 게 맞는데 40% 비중을 한 번 더 사셔서 80%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올인에서 가까운 수준으로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잘못되면 시청자님 이제 주식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한 종목에 그냥 완전히 걸어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잘 보시면 우상향을 해서 얘도 지금 꺾일까 말까 꺾일까 말까 아주 위태위태한 자리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꺾이면 이제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데 하락세가 진행되면 고점에서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60% 이상은 빠져요. 그러면 3만 원까지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일자로 쭉 빠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3만 원까지 몇 년에 걸쳐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내려갈 때 시청자님께서 버틸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많이 꼬여버렸어요. 심각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여기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6만 2천 원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7만 원쯤 올라온다면 비중부터 줄이셔야 돼요. 손실 내더라도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이 더 깜깜하거든요. 지금 내가 손가락 하나 자르기 싫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팔을 잘라야 되고 상체를 도려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만 2천 원 반등이 나와준다면 7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빨리 절반 이상 줄이라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6만 원대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기도 매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로서 한계입니다, 이게. 이게 무너지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비나이다 하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한 4개월, 한 5개월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네,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고점에 샀기 때문에 4, 5개월 들고 가면서 괴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면 안 됐어요, 저 고점에는. 잘못 사신 거예요, 아시겠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6만 2천 원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지켜봐야 되고요. 저 자리가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5천 원까지 또는 4만 원까지 그냥 완전히 말 그대로 박살이 나더라도 들고 계셨다가 추가 면수를 그때 화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손실이 나시든지, 시간이 좀 많이 뺏기시든지 시청자님께서 스스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국항공우주요. 4만 7천 원에 20%입니다. 4만 7천 원에 20%예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상담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들고 가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선도 발사를 할 거고 로켓 발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항공산업 쪽으로는 얘가 독점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거고 장기 투자로 했을 때 아래쪽으로 모아가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어차피 올라갈 기업이다라고도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기업이죠. 어쨌든 그 기업을 지금 4만 7천 원에 따라 잡으신 건 불나방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불나방 매매라고 부르거든요. 올라가는 거 보고 뒤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3만 6천 원에 매시로 했다가 4만 5천 100 원에 빼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불나방이 아니었다가 불나방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팔았는데 더 가니까 배 아파서 사신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불나방이에요. 그거는 매매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기준이었어요.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그냥 휘청해서 사버린 거예요. 이거는 불나방이에요. 변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3만 5천 원에 샀어, 팔아서 수익 냈어까지만 하셨으면 정말로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건 전문가 하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끗 차이가 뭐냐면 고점에 다시 따라 붙어서 그래요. 네, 오늘 올라와서 거의 비중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올라오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이건 다시 사시면 안 돼요. 지금 한 번 수익 냈는데 올라가면요, 그때부터 감정이라는 게 꼬여요. 주식은요, 로봇처럼 매매를 해야 돼요. 감정이 없이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수익을 냈다가 다시 따라 붙으면 그 감정이 제어가 잘 안 돼요. 원래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익 한 번 냈던 기업이고 더 갈 것 같아서 다시 샀는데, 감정이 휘둘려 샀는데 감정 제어가 될까요? 아닙니다. 원래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너무 앞서게 되면 쓸데없는 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한테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감정을 없애야 되는데, 주식할 때 이렇게 감정이 들어갔으면요, 매매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가는 게 맞다. 감정을 한 번 좀 삭히시고, 어디 산이라도 등산해가지고 올라오신 다음에 소리도 한 번 질러보고, 나 수익 났다! 이렇게 한 번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다 빼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려오면 얼마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냥 파세요. 그런 거 궁금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매도하시고, 그냥 한국항공우주는 투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내려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다른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왜 한국항공우주로 끝장을 자꾸 내려고 하세요? 종목 얘 말고도 1900개 이상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방식을 좀 바꾸시라는 거죠. 감정 좀 빼세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시청자님 머릿속에서 삭제가 돼야 됩니다. 계좌, 저는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상담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고, 그냥 매도하시고,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다음 전화 있나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고요. 몇 숙가량 비중이요? 네, 6만 9천 원에 50% 네, 삼성전자는 더 내려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6만 원 초반부까지는 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살 이유도 없고, 왜 샀는지도 전혀 모르겠는, 공감할 수 없는, 이걸 추천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이걸 왜 사고 있는지, 아직까지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9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왜 추천을 자꾸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 거품이에요, 저는. 그래서 6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을 제 이야기의 어느 정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고도 이자원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삼성전자 거품이라고요. 계속 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에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6만 천 원까지 가져가도 될 정도의 배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아예 장기로 바라보시면서 6만 원까지 떨어지든, 5만 원까지 떨어지든 상관없는 마인드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여기서 반등이 조금 준다면, 6만 5천 원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6만 7천 원, 8천 원에 가깝게 빨리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시청자님께서 설정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닐 거고 공감이 안 되는데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녹화 방송 좀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게 셀트리온이네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참 힘들죠, 그렇죠? 25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제약바이오 하반에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대장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잘하면 저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27만 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악재 플러스 악재라고 해서 악재가 많이 터져 있는 자리지만 저는 이런 자리일수록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4만 원대에서 17만 원대 이렇게 횡보해 줄 때 저점에 가깝게 16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뭔가 옆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올 한 여름 좀 지나갈 때쯤 추가하면서 기회가 반드시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때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비중도 좀 늘어나고 매수가 낮춰지고 올라갔을 때 수익도 좀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괴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한테 돈 벌 기회가 생겼구나. 내년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돈을 여기서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공격적으로 한번 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추가 매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삭제시킬 수 있다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추가 매수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수가 저는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이 맞다면 지금 추가 매수 하신 분들은 울게 될 텐데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께 제일 좋은 거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정보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델리와 오후짱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체업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